안녕하세요 김건강입니다 아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거냐면 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거냐 스쿼트 푸시업 턱걸이 요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도중에도 아무튼가 오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보여드릴게요 오늘 날씨 와 완전 좋아요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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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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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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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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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소 운동이 좀 못했다는 게 관리한데 아무튼간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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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